국민대학교 3년 특례 재국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샘 홍원장입니다.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영어특기자 전문팀과 그리고 리터니 인포 특례팀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재국민 3년 특례 국민대 입시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2021년도 모집요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자격기준이 전체 통일화되면서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이 전체 연수기준으로 3년이고 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 해외사업, 해외영업에 해당해야 되고 학생이수기간은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해서 중고교통합 3년 이상 이수한 부분이고 일단은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이 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 해외사업, 해외영업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중에서 학생이수기간이 해외보호자의 이와 같은 근무자 재직기간 중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해서 중고교통사 내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관계없이 3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체류기간은 학생이수기간을 기준으로 학생은 반드시 현지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 체류해야 된다라는 통일된 안으로 모든 대학이 변화되어졌고 국민대도 거기에 맞도록 되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 변경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형대학이 있습니다. 국민대를 대표하는 예술대학인데 조형대학에서는 면접고 사이 내용과 배점 부분 것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소양원의 면접이 25%고 그리고 작품집, 포트폴리오가 75%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75% 중에서 작품 수준이 25%, 전공지식이 25%, 표현력이 25%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체 75%를 구성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부분 것은 조형대학과 같은 포트폴리오 면접 부분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모집 단위별 인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총정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 2% 기준으로 56명입니다. 56명에 50명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2,500명 정도의 인원이 어디에 해당한다? 다름 아닌 국민대 전체 정원에 해당한다. 그럼 2,500명 중에서 2%에 해당하는 56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국민대는 학과별 모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학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고려대와 그리고 국민대 이런 형태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는 학과별 인원을 최대 인원만 얘기해 놓고 정확하게 몇 명 꼽는다는 얘기 안 해두고 대신 단과대 또는 계열 기준으로 총원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대는 학과별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인문지역학부 다 한두 명씩 모집하고요. 사회과학 대학에서 역시 한두 명씩 모집하는데 언론정보학과 조금 특징적인 거 있죠. 언론정보학부만 몇 명? 네, 네, 네 명입니다. 여기서는 미디어랑 광고 홍보학 관련되는 전공이고 최근에 미디어 쪽이 많이 뜨고 있죠. 그다음에 경상대학에서는 국제통상학과가 2명, 경영대학에서는 경영학부 4명, KMU International School이 있습니다. 주로 IT, International Business 쪽이고 IT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2명. 여기까지 인문상경계열이고 국민대도 역시 최근에 공학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창의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 자동차 융합, 과학기술대학. 상당히 자동차 융합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공학, 자동차 IT 융합공학부 부분 것이 국민대에서 굉장히 특성화된 그와 같은 학과였고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모집을 해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제조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 정원은 자동차 융합대학 4명, 그리고 전통적인 전기자, 기계와 같은 부분이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과학기술대학 5명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예체능계 부분입니다. 한두 명 모집하고 있는데 시각 디자인만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한 명이다.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모집이다라는 부분이고 학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서접수 7월 초에서 7월 20일 이후로 이전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학년도에 한해서 그렇고 그리고 필탁고사 일정을 보시면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필탁고사가 8월 2일 날 그리고 조형대학 면접고사 부분 있죠. 8월 1일 날 조형대학 면접고사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 보면 되겠고 지원자격 부분입니다. 지원자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21학년서부터 전체 통일된 고와 같은 지원자격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학부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일된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2항 2호에 따라서 외국인 기준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제국민 자녀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제국민으로서 해외근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용원, 해계의 박연 근무자, 현지 법인, 현지 자영업자 그리고 선교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최소 해외 대학 근무 체류기간이 중요한데 학생은 기본적으로 재학기간 3년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중고교과학 과정 전체 중에서 3년이 재학기간이고 이 재학기간 중에 4분의 3을 체류하고 있어야 되고 부모는 3분의 2를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의 3과 3분의 2가 전체 통산 3년 중에서 4분의 3이 아니라 매 1년마다 각각의 1개년마다 4분의 3씩 부모는 각각의 1개년마다 3분의 2 이상씩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출입국 관리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자격심사기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요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부분 겁니다. 전반적인 제출서류에서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격서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실적서류가 무엇인지. 자격서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졸업증명서도 졸업증명서. 그리고 또 학제 관련되는 서류, 성적증명서 이런 부분이 다 학생의 자격기준이고 학생과 부모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고아 같은 기준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대는 사실은 서류평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가 갖춰야 될 것 그리고 학생이 갖춰야 될 전반적인 서류만 준비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영업자면 자영업자대로 또 현지 법인근무자면 법인근무자대로 그리고 상사주재원이면 주재원대로의 고아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학생을 이 기준으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점수를 매겨서 서류가 몇 점이고 그런 부분은 없고 오로지 필답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는 자격 위주로 해주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제의국민 관련되는 부분 것에 서류들과 자격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형방법과 고사 내용입니다. 전형방법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인문계와 체육대학은 국어와 영어 필답 100%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자연계는 영어와 수학 역시 100%로 해서 모집이 끝납니다. 조형대학은 면접고사 100% 기준으로 해서 역시 끝나고 공연예술부 연극전공은 실기 100%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3년 특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3특에 해당한다. 3특 말고 12특 쉽게 대학 안 되더라. 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이렇게 얘기하죠? 12년 특례 관련되는 부분 거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의 영상은 주로 3년 특례 기준입니다. 네 필답고사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드렸듯이 국어랑 영어가 각각 50%씩 기준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국어 50% 영어 50%고 사지선당입니다. 각 40문항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 50 영어 50인데 수학은 25문항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에서 문제의 문항수가 좀 작은 만큼 또 변별력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험 시간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60분씩 이렇게 보고 영어는 같은 시간에 이렇게 60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면접고사 관련해서 조형대학의 3년 특례 면접 기준으로 해서 예전이랑 좀 다르게 100점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소양 면접이 인성 면접이죠. 25%고 나머지 작품지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75%인데 포트폴리오 면접 할 때 여러분들이 작품 수준 전공지식 표현력을 각각 3분의 1씩 250점 기준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 것은 저희 리터닝포의 미술 담당 또 예체능 담당 면접관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고사에서 공연예술학부 연극 전공은 자유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례학생들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선발 내용 확인해 주시고 특히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아포스트유 인증 받는 거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살펴 주시고 다만 아직도 캐나다가 아포스트유 인증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아포스트유 인증 대신에 대사관, 영사관, 공증을 꼭 서류를 받아와야 됩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이 바로 리터닝포에서 그리고 또 특례 자격이 되면서도 특기자 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해외고조를 기준으로 쌓이면서 여러분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특례 입학 합격을 위해서 전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대의 필답 대비 충분한 과 같은 기출 문제와 그리고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필답 100%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숙달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터닝포 사이미의 샘 홍원장이었습니다.